계단 운동 3주 챌린지 계단 운동 3주 챌린지 오늘은 18일차입니다 18일차 출발 레츠 고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잠옷바지를 입고 났습니다 잠옷바지를 입고 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찮죠? 잠옷바지 잠옷바지 5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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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주 6주 5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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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주 5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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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주 지정! 지정 더! 진짜 기다려! 더! 더! 괜찮아! 괜찮아! 금발 이가 다 어디에 ... ... 25초 ... ... ... ... 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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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